악전 고투를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보라 투쟁과 고투를 역경을 이겨내고 참된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준다. 따라서 악전 고투를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보라. 우리의 인격을 도약시키는 것은 고투 그 자체이지 그 결과가 아니다. 스스로 옳다는 확신만 있으면 온 세상이 반대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. 나폴레온 힐 평안한 파도는 위대한 뱃사움을 만들 수 없습니다. 고통과 역경이 클수록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나온다. 그리고 찔리고 쏘이고 아프게 상처를 받아야 비로소 비밀 병기로 무장한 강력한 의문이 있었는다. 랄프 왈도 에머슨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